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덕이 꺼는 엠씨네요 제덕이 꺼예요 그냥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제덕이 꺼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거야 오늘부터 내 거야 어저께 해봤죠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음악 음악 버전 가끔 들어 나도 나도 들어 팝송이야 팝송 아 지금 모른다니까 이 형 지금 하지만 리듬을 같이 타야 된다는 거 리듬 같이 타야 된다는 거 엇박자라도 한 번 걸린다는 거 다 댄스인데 혼자 발라두면 바로 걸리겠죠 자 시작합니다 왜 그래 진짜 톡톡 팡팡 톡톡 팡팡 톡톡 팡팡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아 아 아 제 berg 양축 효연이 어떻게 들었어? 좋아하는 노래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장르가? 이게 우리 다 들어봤어 spread Said 우승부터 나아 나아 말 fren 이온 거의 뭐 제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제키의 대표곡. 제키의 대표곡 맞지? 몰라, 나는 대표곡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 제키야, 제키의 대표곡 맞지? 나는 완전 버리는 노래라고 생각해. 나는 버리는 노래야. 버리는 노래, 완전. 그렇지, 형도 생각하지? 버리는 노래. 난 버린다고 생각하지? 아, 그래? 나는 가끔 들어. 나도, 나도 들어. 심지어 영상도 찾아봐. 아니, 나도. 의도치 않게 들 때가 되게 많아. 난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야, 이거. 제잎더지, 너도 유튜브 하지 않아? 나는 안 해. 난 그냥 사진만 봐. 사진을 본다고? 이미지, 그러니까 캡쳐되는 이미지만. 캡쳐되는 이미지?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 왜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지? 아니, 딱 지금 답 안 나와, 선아? 답 나와. 그치, 형? 너무 뻔해, 지금. 너무 뻔한데? 하나만 너무 멍청해, 지금. 그래? 어. 난 보통 그 노래,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너 끝까지 많이 들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임팩트가 앞에가 너무 세. 임팩트가 앞에가 세다고? 어. 뒤가 센 노래잖아. 앞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앞에 뭘 모든 게 포함되어? 전주밖에 안 돼. 뒤에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야. 임팩트가 뒤에 있다고? 몰라, 다 있어. 나는 앞에도 있고, 뒤도 있고 다 있어. 주간에도 있고. 나는 전주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근데 그걸 왜 재진이 형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너 보통 언제 이 노래를 들어? 나는 3년 전부터 자주 듣기 시작했어. 왜? 어, 계기가 있었어. TV, TV 보다가. 이게 3년 전에 나왔어? 어. 3년 전에? 어. 18, 18, 16, 16년도에 나온 거네? TV 보다가. 최신 곡이야? 최신 곡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치? 그래, 가자. 알았어. 가자. 또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이 이렇게 어렵나? 아니, 이 노래는 전주의 모든 게 함축돼 있잖아. 왜? 어떻게? 우와. 우와. 근데 왜 안 적어? 우와. 생각하는 거에서 노래의 제목? 아니,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나를 또 의심하길래. 정말, 정말. 진짜요? 그래. 맞지, 솔로? 계진아? 응. 응? 아니라고, 솔로가? 솔로, 힌트로 솔로가 나온다. 솔로가 아니라. 또 이 형이야? 이 형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아니, 힌트가 솔로라고 나왔는데 솔로가 아니야? 응.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면 형, 라이어 형한테 또 안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 형. 말 좀 해. 재진이 형 거 급격히 말이 없어졌어, 이 형. 재진아, 너는 언제 이 노래 들어? 난 이 노래 안 들어. 어떻게 들어, 이 노래를? 기분 좋을 때 들어야 돼, 슬플 때 들어야 돼. 슬플 때? 이 노래를 슬플 때 들어? 슬플 때 듣는 건데? 아, 진짜? 아니, 아니. 아, 참. 둘 중에 한 명은 시민일 텐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선아. 이게. 아니야,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솔로는 다 해당이 돼. 아, 이 형이 진짜 그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형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형. 내가, 내가 형한테 힌트를 어, 어저께 얼마나 많이 얻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니까. 너 라이어 아니야? 동작 힌트도 엄청 많이 줬어. 뭐라고, 어떻게 해? 아니, 얘기 못 하지, 티 나니까. 형, 이거 이렇게 영상 봤을 때 집중해서 봤어, 아니면 이렇게 막 웃으면서 봤어? 난 슬플 때 듣는다니까, 이 노래를. 재진이는? 난 이 노래 들으면 슬퍼. 그래, 맞아, 나왔다. 가자, 형. 그래, 가보자. 그래. 너도 한 사람만 이걸 보고 안 즐겁다면 그 사람이. 근데 쟤는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를? 모를. 들렸나? 아니야, 뭐 알 수도 있고. 들었다니까, 나도. 아, 그랬어? 형, 형 처음에 몰랐어? 얘인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와, 너무했다. 억울해. 아, 나 이거 노트북에서 봤어. 이거 막 뭔가 움직이고 싶은데 막, 와, 미치겠네.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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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날 뻔했다. 폭탄이야, 폭탄 진짜, 이 형은. 뭐, 시민이다. 폭탄아. 야, 이런 노래도 나와?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야? 모르겠다, 얘는. 근데. 저는 형도 좋아해? 나? 근데 이거 제목이. 좋아하는 노래 아니지, 자주 듣는 노래가 아니니까. 이거 아스쿨이 있어. 그래. 아이스크림 있어? 아이스크림 있어? 있어, 없어. 아이스크림 있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다고. 근데 너무. 내 행동 잘 봐? 야구 같은데? 나는 뉴스에서 봤어. 뉴스에서 봤어. 너무 유명해서 뉴스에서 봤어. 이게 많이 유명해졌잖아. 다 아는 것 같다, 3명 다. 형도 얘기를 해 줘봐, 이게 뭔지. 동작 힌트인데 좋잖아. 동작 힌트 밟고 알았으니까. 아니, 이 노래 제목에서 이만큼의 힌트가 어디 있어? 그 동작을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 줘봐, 빨리. 제목이 한글이야, 영어야 제더가? 이게 유추될까 봐. 한글이야. 유추해도 돼, 한 번 해봐. 한글. 영어도 있어. 미국에서 방송할 때는 영어로 제목도 알지. 팝송이야? 팝송? 아니지. 가요지. 이게 어떻게 가요야? 가요. 그러면 형, 형, 형. 가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요야? 나 여자가 불러, 남자가 불러. 이거를? 다 부르지. 남자 아니야? 지훈 형 아는데? 남자라고? 지훈 형은 알아. 여자가 불러, 남자가 불러. 힌트 안 주려고. 남자. 이게 남자가 불러? 가봐. 이게 여자 목소리로? 이거 할머니도 불러. 아니, 그건 흉내에 거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가 직접 할머니가 불러. 아무튼 이게 형. 이 비슷한 말, 블랙핑크 속에 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블랙핑크 아니야. 블랙핑크의 비슷한 가사가 나와. 아니, 근데 그게 있어. 둘 다 좀 보고. 제목을 지금 벌써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 두 명 중에 헷갈리네. 두 명이 누구야? 수원이하고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형은? 지훈이 형은 알아. 그냥 누가 부르냐고. 남자가 불러, 여자가 불러. 형은 눈치까지 없어. 아, 진짜. 야, 넌 확실히 알아? 이 형이 흥애겨워서 부른 내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럼 둘은 아는 거 아니야? 내가 들었어? 내가 하필 실수로 좀 크게 불러서. 그러니까 수원이가 들었다. 수원이만 들었어, 수원이만. 그러니까 수원이가 들어서 아는 노래.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 몰라. 재진이 이거 들었다니까. 이 형, 이 형 또 그거 물었다. 형, 이 형 이거 또 뭔 거야? 블랙핑크랑 비슷한 가사가 나온다고. 어, 그거 들어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블랙핑크랑 뭐가 비슷해? 이 형 너무 별로야. 블랙핑크랑 뭐가 비슷하니? 형이 아까 그 내뱉은 거랑 블랙핑크 가사랑 생각해봐. 그러면 누군지 알겠지? 뭐? 범인. 아니, 미친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수원이가 재진이 스피커로 들었어. 그래서 아는 거야. 그래, 들었는데. 그래서 아는 거라니까? 얘는 모르겠는데? 나는 음악에 나왔다고. 잡았어요? 아, 진짜요? 난 지원이 형이라고 줬죠. 왜? 왜? 나? 와, 씨. 우와, 우와. 예. 힌트 안 줘요? 힌트 주셔야죠. 힌트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바다랑 상자였어? 뭐야, 이 형은 상자야. 아, 이 형 뭐야, 진짜. 아, 씨. 뭐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헷갈리게. 또 이 형이라니까 나는 딱. 왜 나를 물고 가? 이 형이야. 아니, 왜 나를 물고 가? 차라리 재진이를 물고 가는 게 낫지. 재진은 아예 모르잖아. 봐봐, 내가 이거 낚시 얘기했지. 바로 힌트를. 낚시로 그걸 어떻게 잡아? 잡는 거야, 이게? 뭐야, 또. 낚시로 잡을 수 있지, 형, 솔직히. 힘들지. 힘든데 잡을 수 있지. 네 동작으로는 못 잡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문제는 제목을 맞추기가 힘들어. 제목은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라이언만 잡으면 된다니까. 아, 지금 뭘 넣는다니까, 이 형 지금. 아니, 나한테 질문 더 줘. 아니, 왜냐면 확실하면 질문을 달라는 게 아니라 형이 계속 얘기를 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민물이야. 어? 도와달라는 눈빛 얘기하지 마. 그럼 제덕아, 이거 댄스 힌트 줘 봐봐. 하여튼 이게 가벼운 댄스야. 이게 춤이 있어? 춤이 있어. 어떻게 추는데? 앉아서 쳐, 서서. 아니,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앉아서 쳐, 서서. 내가 추면, 내가 추면은 수헌이가 그거를. 그럼 이거 맞아? 춤 이거? 아니야, 그거. 스텝이 있어 없어.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 제덕아, 이거 맞아? 스텝이, 너한테 얘기해줄게. 스텝이 건강하려해. 스텝이 건강하려해. 이게 어떻게 화려해! 아니, 두 사람한테 얘기해준 거 아니야? 가위리아, 내놨어. 수헌이한테만 얘기해준 거야. 수헌이한테만 얘기해준 거라니까? 이게 어떻게. 시민이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형이 또 났었지? 축하한다. 아니, 제진아, 제발. 정말. 이야. 제진아. 제진아. 형, 형. 제덕이 형이 맞춘 거야. 내가 지원이 형 이거 정답, 노래 좀 몰라. 제덕이 형이 맞춘 거야, 그러면. 제목 상어가족 아니에요? 진짜? 아, 잘했다. 지원이 형 이번에. 나는 제목을 전혀 몰랐어. 나 처음에 상어 4마리. 얘가 이러길래. 나는 이게. 아, 걔네가 4마리인가 해가지고 상어 4마리. 뭐하는 거야. 내 힌트를 몇 개를 줬어. 헷갈리게 너는. 거기서 춤을 왜 춰. 아, 너무 못해. 진짜 형. 네 글자라 그러길래. 낚시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상어 형제인가? 아닌데. 상어 가족인가? 막 이러면서 썼는데. 맞았어. 자,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게임이에요. 결전의. 마지막 최종 나옵니다. 최고의 심리 게임인데? 마지막 게임이 breaths. 인사는 버튼. 시작. 시작.